오늘 수도권은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서울 기온이 21.9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매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22도, 대구 25도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매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내륙과 해안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교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8도, 전주 7도,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북부는 오늘과 비슷하고 충청과 남부는 오늘보다 2도에서 7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3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imperme sería 물건이 wat 감사합니다.